신발 귀신 양괭이의 설날, 비룡서에서 편했습니다. 2010 라가치상 수상작가가 그린 알콩달콩 우리 명절 시리즈 네 번째 책입니다. 설날 밤에 나타나 신발을 훔쳐간다는 옛 이야기 속의 양괭이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. 양괭이란 귀신의 전설을 살아있는 캐릭터로 재탄생시키면서 우리 설날의 다양한 풍습들을 생생하게 소개한 그림책 신간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